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참고심 怖 아, 바이예야. 먹고 싶어요 아, 겁나와야해? 와, 어제 바이예나 봐 바이예? 나 바이예야 너무 좋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오, 알았죠? 맛있다 10대의 마슬 달인 되게 분위기 이쁘다. 분위기가 엄청 고급적이다. 오늘 부탁할 거에요. 내가 칼슈스 오렌지라고 팍데이를 좋아하는데 그 칼슈스가 못 할 거라고. 아니 얘가 벚꽃을 위에다 올려놓고 찍으려고. 아 이거? 그거도 좀 아니지 않아? 너무 좋아여서. 나이 드니까 좋아 플라스틱 냄새 너무 싫더라고. 너 코가 완전 영해지네? 코가 호각이 영해졌네? 나는 콧을 좋아해서 이제. 아니 냄새가 너무 나. 어떻게 나 이거? 콧구멍에 넣어도 안 나겠더라고. 아니 호각이 영해졌대. 내가 인스타로 색감 보정하잖아. 아니 윤희한테 허락받아야 돼. 이거 먹어도 돼? 아니 나 안 찍었어. 나 안 찍었다고. 아 또 있어 여기? 어. 한 명 또 있어? 나 인스타그래머잖아. 오! 구독자도 그래? 빨리 와. 너무 많잖아. 이것도 건드리면 안 돼. 윤희 허락할 때까지. 어떤 거? 다 짜여지는 거 같아. 오 나 미치겠다. 근데 옛날부터 얘 감각도 있어 이런 거. 아니 나 안 그래. 그냥 사진 하나지 그랬어. 나 떨린다. 한 번에 성공해야 되잖아. 야 이렇게 이렇게 뚫려. 한 번에 성공해야 된다. 어? 더 이럴다? 너무 눈에 떴는데? 어머 어때? 야 좀 들고 가. 왜 들고 들어있어. 다시 떠? 어 떠 이제. 응. 다 적응을 잘해 보면 그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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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 어딨어? 응. 응. 화끈이 뭐 먹을 거야? 화끈 알겠다. 응. 화끈한 매운맛 무슨 뜻이야? 알겠다. 엄청 매운. 엄마 이거 다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야. 아니 나 이제까지 메웠고. 응. 페리는 일장이야 아직. 왜? 왜 같이 메우잖아? 아니 왜냐면. 그 일장들 다 메워야 하지. 엄마 두꺼비야. 엄마 두꺼비야. 어? 어. 두꺼비. 나온다. 응. 일어나. 아유 이런거 없어. 아니 있어. 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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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에이. 야. 멍. 엉. 아유. 멍. いろ. 멍. 멍. 멍대로 있자. 멍대로 있자. 두톡 있으신것 같은데 두통. 아니 이런거 없어 이런거 어색한데 바로 세가 세가 이런거 아니야 시 울지 않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거 뭐야 다시 다시 아니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자 언니가 엄마가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이 정도 되었어 하나 어 안 맞았잖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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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진짜 어머 야 야 야 야 야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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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루기 하지마 하지마 아니야 어머 어머 하지마 하지마 여기 때리는거 있지 덕터 투자 투자 아니야 뭐 강렬해 덕터 준비 아 어느 손을 때릴거야 이 손으로 레디 하나 오 오 에이 에이 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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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